현모 형이랑 뛸 거니? 교준이가 슬기의 마음을 훔치려는 그때 아 슬기의 원래 파트너 현모도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현모 형 지금 화풍할 때가 아니야 배낭 근무가 없다 나를 안 기다리고 있는 거죠? 지훈이랑 저의 문자입니다 유일한 문자 오시면 옷 좀 빌려주세요 저랑 리세는 캐리어가 공항에 있나봐요 큰 캐리어 얘기밖에 없어 나 잘 왔냐? 형 안 힘드냐? 한마디도 없고 그럼 설미씨한테도 연락이 없어요 한통도 없었어요 10시 30분 2시 30분 3시 30분 지훈아 챔피언이잖아요 벌이가 오셨어요 야시오 형 또 있다 네 아 지훈아 아 지훈아 지훈아 내려가서 좀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서 조금 다 같이 춤을 같이 춰야지 지성이가 종종을 깨우고 미세가 지우는 중 자요? 오빠! 오빠 일어나! 어? 빨리 일어내라 빨리 일어내라 어? 안 살려 어? 안 살려 빨리 일어나 잘 됐어 어? 어? 일어나요 오케이 예 Suppose sua 파 Hit 나 replacement 그리고 10조ALI 색깔 Eso 색깔 과내네 威기가 빠르다 아 아직 눈 내려와 못 볼 걸 없어요 왜 우에네란 나랑 왜 아주 못 볼 걸 salut 하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? 남꽃치킨이라면? 일어내 빨리! 아쉬운데? 빨리! 빨리! 오빠 어깨 안 아파요?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이제 봤으니까 마음 안 아파 잠깐 스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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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못 벗겨봤으니까 빨리! 빨리 입어요 빨리! 오빠! 옷 다 입었어요? 아니 금방 내려갔어요 소소하게 먹자 아 형 뭐해? 아 진짜... 아니 뭐하는 거예요? 맛있어! 먹어봐 에이! 형 근데 만두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요? 만두? 한국에서 가져왔어요 한국에서요? 고양이 맛이 낫잖아요 형 고향 어딘데요? 서울이야 에이! 하핡 퇴빵 마시.. 햄 하핡 진짜 맛있다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국의 유명한 음식은 불고기. 불고기. 스파이스 소스. 한국의 스파이스 소스. 고추장. 그리고 이거는 김치. 김치. 총각김치. 잘한다. 진짜 잘한다. 시작. 초장. 고추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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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은 원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한국보다도. 뭐. 고추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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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주세요. 더 주세요. 보셨을 때. 저 내일 그래도 순위권 안에 들 것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?